가수 정동원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녹화 현장 속 즐거운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. 11일 정동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아가는 사랑이 콜센터 즐거웠어요. 두 번째 사진에 동족을 만났어요라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. 해당 사진 속에는 가수 장민호와 함께 유쾌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정동원의 모습이 보이며 한적한 풍경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가 눈길을 끕니다. 또 다른 사진 속 정동원은 작은 병아리를 손에 올린 채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삐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동원이 동족을 만났어요라는 글을 덧붙여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. 이어 정동원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치명적인 눈빛으로 물을 마시는 사진을 게재해 넘치는 매력을 뽐냈습니다. 해당 게시물을 본 가수 남승민은 동원이 친구 생겼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팬들 또한 삐약이가 삐약이랑 같이 사진 찍었네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댓글을 달며 감탄했습니다. 한편 정동원은 현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, 뽕수가학당 등에 출연 중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